인성왕후 박씨는 인종의 왕비로 본관은 반남이며 1514년 금성부원군 박용과 박용의 두 번째 부인인 문소부부인 김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중종 18년인 1524년에 왕세자빈에 책봉되었는데 3년 뒤인 1545년에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명종이 즉위하면서 왕대비가 되며 2년 뒤인 1547년에 공의의 존호를 받게 됩니다. 운화한 왕비였지만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도 없어 외롭게 살았는데 본인은 물론 인종도 성격이 너무 착하고 효자라 인종을 힘들게 했던 문정왕후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문정왕후도 이것을 인정했는지 인종이 죽은 후 인종의 외가를 숙청하면서 인성왕후나 인성왕후의 친정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인 문정왕후가 명종 20년인 1565년에 사망하고 2년 후 시동생인 명종도 사망하자 시손자인 하성군이 선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 동서이자 선조의 양모인 인순왕후가 선조의 수렴 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